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에요. 그놈의 파르페가 파르페 플러리 이거에요. 이거 맞아요? 파르페님? 파르페 맛없다고 표정은 구겨도 되는데 말이라도 맛있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아저씨? 야 쇠 숟가락 좀 줘봐라. 그냥 밀크쉐이크 맛인데 아이고 바이뚜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파르페님이 별봉쇠 2천개로 저를 먹이는 파르페의 맛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고 해 와 와 와 돈마탱 와 돈마탱 와 와 자본주의 미소 세상에 이런 맛이 온마탱 근데 원래 파르페가 아이스크림에 과자 들어있는 거잖아요 과자 어디 들어있어요? 중간에 들어있나? 아이스크림 위에 흰 것 밖에 없는데 비꼬니아 토 먹을래? 맛있어요 와와와 이시렷 뜨발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편의점에서 얼마냐고요? 몰라요? 양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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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한테 연락 줘야 되는데 그 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따이빙 1등 하시는 분이래요 여자분인데 밀가루범벅님 밀가루범벅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분인데 따이버 1등이래 이쁘냐고 이쁘던데 전지현 대역도 있었다던데 8업이 얼마예요? 몰라요? 사진 보여줄까? 설레임 천혜 바로 답장 왔네 K팬이긴 한가? 방금 전에 배 위에 과자 올리고 먹던 거 K사진 아니냐? 너 ㅅㅂ 그거 이상한 사진 아니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 그거 이상한 사진 아니요 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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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르페 맛있다 아 파르페 근데 왜 파르페형 이게 왜 파르페야? 이거 그냥 꾸임꾸 바늘레 아이스크림인데 저분 그 전지현이 인어로 나온 드라마 대역했던 분 몰라 졸라 유명하대 랑트림이 속을 깨졌어 저분이 나 소개받고 싶다고 해서 내 팬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 과자 있었잖아 그니깐 파르페 맞아 키키은 위에 과자 없던데? 자기의 커리어를 내 방송에 도움을 주고 싶대 유소나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님 소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나님 진짜 요즘 너무 잘 웃으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날 잘 들어갔쩡? 제가 그날 생각보다 롤르비세이비랑 많이 신해져가지고 조만간에 또 다같이 한잔할때 손아도 저 파르페 먹을래? 전화할게요 술 안먹더라도 나와서 놀아요 같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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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차 주시면 언제든지 음 알겠습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일단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아 우주 제맛 네 9 5 9 10 10 10 10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